음악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시작한 단계인데 이렇게 지방권 작가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보여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작품을 한 60점씩 대거로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생기니까 저로서는 되게 좋죠. 유동인구가 많은 킬동이라는 위치적 그런 거점인 장점을 살려가지고 저희 스페이스 아트원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주변의 카페, 호텔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전시를 주체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전시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서 쉽게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